여기는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 반지하구요 건물 연식은 오래됐는데 지금 내부 상태는 보배랑 장판을 새로 해서 아주 깔끔하네요 가격은 500에 35입니다 신축급 2-3년 된게 보통 500에 40 좀 비싸다 싶으면 500에 45 정말 싸다 하면 500에 35거든요 여기는 신축급은 아니지만 내부는 그래도 깔끔합니다 깔끔한 반지하고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여기 화장실은 빼고 여기 에어컨 있는 그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책상이 있어서 책상에 있어서 여기 에어컨 있는 이 길이가 3m 40 나옵니다 3m 40 나오고 여기 이쪽 여기서 이렇게 가 2m 30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 2m 30 나옵니다 어디까지 잤냐면 딱 여기 신발장에 있는 딱 여기까지 잤거든요 끝까지 문까지 잰게 아니고 여기 세탁기에서부터 여기 수납장에 있는 곳까지가 2m 30 나머지 나머지 이 공간은 제외했어요 화장실하고 내부의 요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도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크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줄찾기까지 하는데 할 일이 많네요 이것저것 여기까지입니다 물정도 벽에 드는 유리 물정도 물정도 모르밉